아유 진짜 아유 이런식으로 정말 어? 아 진짜 아 형 친구 뭐 같이 와서 그 말한다 그러면 아 그만해 아 진짜 아 뭐 소리를 짓는데 아 뭐 소리를 짓는데 아 그만해 앉아가 아 왜? 어떡해 왜 그래 아니 너 친구랑 같이 왔는데 아 됐다고 니 아들이 잘못됐다고 한 거 하겠니 이거 아 뭐 재밌게 형들도 그만 방송 때문에 아 그럼 형이 나가든 내가 둘 중에 하나 하나 합시다 그냥 아 그래 그래 뭐 되지 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나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아이 감사합니다 야 야 야 야 아니 뭘 안 보면 그만이야 뭘 안 보면 그만이야 야야야 아니 안 보면 되지 아니 안 보면 되지 어? 야 그래 웃으면서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아 나 진짜 아 안 보면 되잖아 아니 어차피 어차피 그렇게 하이 할 거면서 뭐 너무 자주 왔잖아 아유 진짜 많이 당황하시네 야! 몰래카메라야?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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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네 형들 진짜 몰랐어? 야 진짜 아까 그렇게 예정했는데 간다고 이야 일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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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난 계속 싸웠으면 계속 소홀히 대꾼 나 꼭 갈라 그랬다 했다 진짜 당황하셨다 당황한 게 아니라 아유 이 씨 뭐하니 지금 저 혼자 야 다른 바보가 아유 야 진짜 아유 아유 진짜 어느 편도 못 들고 아유 그만큼 연기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야 저만간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겠는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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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